사회적 기술이다. 이게 저의 생활지도 방식이에요. 뒷담 하지 말아야 한다? 이렇게 애들한테 학습지 나눠주고 써봐라 뒷담 깐 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니크 하는 놈 A B C 자 A B C 뭘까? 선생님도 적어보세요. 찌질이는 길이 뒷담 깐 놈 뒷담 전한 놈 뒤에 있어요. 찌질이 올림픽 제가 이걸 신청을 해봤더니 애들이 생각보다 오래 생각하더라고요. 그건 똑똑할 줄 알아서 숙려 맞아 뒷담이 안 좋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.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런 거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고개 숙이고 1 2 3 선생님들 자기가 한 거 손가락 펴보세요. 준비하시고 쏘세요. 1등 A B C 중에 A는 1번입니다. 자기가 체크한 거 시작 3번 2번 보세요. 서로 누가 제일 많나요? 누가 제일 많나요? 누가 제일 많나요? 2번 제일 많죠? 간자야 간자. 뒷담 벌면 됩니다. 그래서 정교 단위로 이걸 실행을 하세요. 하고서 정교생 중에 85%가 A라고 했다. 그럼 여기도 85% 이렇게 하는거에요. 85%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교문의 이벤트를 해도 돼요. 플로터로 출력해서 스티커 한 장씩 붙이게 하는 거야.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므로? 집단 전환점이 많습니다. 전국적으로 그래. 그러면 이 결과를 통계를 해서 어디다 붙이는 게 좋아요. 저 집문 유리창에 딱 붙여요. 그러면 화장실 갈 때 에이 에이씨 집단 딸리비 있는데 집단을 못 갈리비 찌질이가 돼가지고 이 히트채서 여학생 폭력을 만드는 찌질이 올림픽이 최고 그 다음에